자 계속 가보도록 하는데요 윙베이스님 어서오세요 윙베이스님 언제 오셨지? 네 인사를 늦게 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어 여기 유물이 있네 야 뜻하지 않은 곳에 경험치 250 야 그건 그렇고 아 나 너무 푸 저기 다시 어떻게 올라가냐? 어어어 어어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한창 올라가야되는데? 아 재기랄 지금 낮이라 두명 두명 야 아까 제가 완전히 잘못했어 달려가서 슬라이딩 하려고 한건데 슬라이딩 했는데도 그 수풀에 가려져서 안 들킬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들켰어요 슬라이딩 슬라이딩 해서 수풀쪽으로만 들어가면 오오~~ 자 그럼 다시 돼지들은 쟤네들은 삼떼지 몇대지 살떼지기나 누구있는데 아어어어 쪼어 아유아 진짜 얜 뭐야 걔 아냐 빨리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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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나 치 앞 뒤에는 개에 앞에는 어디서부터 지나가지 그 전파타 됐다 됐다 야 나랑 해보자는건데 경험치 깎였어 경험치가 깎여요? 아 그래요? 어 그렇구나 나 경험치 깎이는지는 몰랐네 잊어버려 지사 경험치 깎이는지 경험치 깎이는지 아 자기라 어 자기라 경험치 깎이는구나 뭐해 인마 아 들깨 들깨 어?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갔지? 뭐 들깨 바로 지금 필요한건 아니니까 아 무기 바꾼게 계속 헷갈려 확실히 그 센츠로우 뭐 그 다음에 그 프로토타입 이런거 하다보니까 무기 바꾼게 자꾸 헷갈려 자 흠 빨간색은 뭐냐 야 감각강화 어어 야 빨간색 빨간색 이파리 좀 많이 뜯어야겠다 어 빨간색 또 좋은거구나 아 이거 다시 고쳐놨어 씨 다시 고쳐놨어요 저 경보기 아까 아까 똑같이 했나볼까 아 곰 똑같이 했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 똑같이 했구요 자 일단 경보기부터 아까 거리 감각은 잡았죠 경보기 어 뭐야 왜 안맞아 좋지 아이씨 깜짝 놀랐네 거리 감각을 익혀놨는데 이게 또 틀린건가 해서 나도 몰라 알람에 무슨 일을 하는거야 몰라 몰라 지가 혼자서 부서졌어 너희들은 이번에는 내가 확실하게 왼쪽으로 가지말고 아 오른쪽으로 가지말고 왼쪽으로 가보자 어 너 뭐야 너 혼자 나왔냐 너 혼자 나오면 힘들텐데 아 알람 부서졌어 애들이 아 알람 부서졌어 애들이 자 좋아요 일단 제 한명을 절로 깨어내서요 어 야 여기 돌 돌 돌 뭔 소리 나지 않니 왠지 오고 싶지 않아 야 오고 싶잖아 야 오고 싶잖아 빨리 와 인마 왠지 저기 소리 나는게 궁금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왠지 아니 쟤 뭐야 왜 애가 호기심이 없어 아 이쪽으로 가야되는데요 아 이쪽으로 가야되는데요 아까 저쪽에서 어 가는게 여기서 돌아가는 길이 있나 이렇게 갈 수 있나 언덕백이 있어가지고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오 오 갈 수 있다 자 조심 야 이쪽 보고 있을 때 말고 야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뒤돌아 뒤돌아 아 안돼네 넌 이쪽만 계속 보는구나 여기 올라오기가 어렵겠는데 제가 저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저렇게 보고 있으면 어 어 어어 어어 어 됐어oli 아 저저저저저 힘들었다 아 여기 그래 여기 계구멍이 있겠지 없어질 게 없지 아 여기 처리하려고 만들어 놓는던데 오우우우우 재긴해 오우 오우 아 확실히 은신으로만 주기가 정말 힘들다 이거 어디냐 어? 바로 바로 여기나요? 아니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이렇게 죽이면 돼요 잘 봐요 가장 쉬운 방법 아 그냥 은신으로 근적으로만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건데 지금 뭐 쉽게 해달려면 그냥 활로 다 죽이면 되죠 활로 죽이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아 뭐야 꼭 첫발이 빗나가네 어 밑으로 내려가는데 쟤도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쟤 술 먹고 난리가 났어요 어어? 어어? 에... 활로 죽이는게 어려운것도 아니구요 이렇게 그냥 죽이면 되는데 하나 남았네요 끝 아 근데 그 은신으로만 죽이는게 이게 도전해볼 만한 그런게 있잖아 흐흐흐흐흐흐 자 화살을 찾기구요 어? 여기 근처에 여기 시차.. 시차가.. 어 여기있네요 잖으흐흐흐흐흑 르루랠라라 sweetness 야 가죽내놔 가 Officer 오오오오! 오오 사과장 사과장 사과 오우 이씨 어우 야 응 우리가 부수실 gua 티 궁궿 아... 아... 식인상어 가지고 야... 나 우리가 부서질 줄 몰랐는데? 자, 화살 회수 다 하구요 세 발 정도만 더 회수하면 될 것 같은데? 안녕, 형님! 이리 와! 이리 와! 오, 뭐야 이거? 오, 이런 것도 있었네? 야... 이야... 그냥 한번 해봤어요 한번 쏴보고 싶었어요 야, 너 누가 술먹... 이게 술이잖아? 어? 화염병인가? 화염병에 있는 술먹고 취한거였나? 뭐야? 누가 있는데? 누가 나를 보는... 그게... 누가 나를 본다는 그 표시가 나왔는데? 뭐 일단... 어, 누가 있어요? 뭐야? 밖인가? 누구 있나? 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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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니? 어? 죽었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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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격 왔어! 자, 저기... 됐는데? 야... 얘네들 공격도 오는구나? 처음 와놨다 이거... 근데 명색이... 그 해석인데... 그... 돈은 왜... 개똥만큼... 이냐? 만... 만얼마... 이렇게 가지 못했는데... 자, 일단 안에... 아... 메디킷... 상자... 오! 노트북! 좋아요! 돈을 많이 주죠? 250달러? 문에 총 맞았어요? 자, 화살 다 사구요? 이건 뭐야? 돌격 소총... 경기관총... 자, 이거 팔고 팔고... 그리고... 아, 이... 이걸 얻었어야 되는데... 저의 승도 MC... 이게 좋죠? 화염방사하기... 참... 화염방사기를... 화염방사기는 쓰기가 너무 어렵죠? 어... 런처도... 샷건은 두개 다 갖고 있구요... 스콜피언... 음... MP... 이거는... 경기관총은 다... 정확도 이건 좀 높다... 맨 아래꺼? 매그너입니다! 이야... 딴... 딴거면은... 뭐... 이거요? 이게 맨 아래건데... 플레이어가 하나... 있는거밖에 없어요... 스피... 이걸 얻고 싶은데... 아, 이거... 이게 가장 좋다고요? 어... 어어... 이거 그거구나! 어... 근데... 1700달러야... 비싸 비싸... 나중에 다... 얻게 돼있어요... 저격소총탄... 저격총탄약은... 내가 얼마 없구나... 이거... 돈 아까워... 자... 스무발... 이제 스무발이에요... 여기도... 어어... 회복을 했겠다... 이제 남은게 뭐가있죠? 이거는 다... 그거구요... 총알주머니... 멧돼지... 이것도... 그거 있어야 되고... 멧돼지 하나 남았는데... 코모도야... 코모도 그거야... 이쪽 가면 많고... 뭐... 어디 들어야... 여긴가... 여긴 아무튼 많고... 멧돼지가... 여긴데요... 멧돼지가... 스읍... 그럴려면... 여기를... 없애야겠네요... 복부지요소... 가죠... 여기를 가려면... 차타고 와야겠다... 차타고 와야겠다... 트럭인데 트럭? 트럭... 오우... 잠시만 잠 ankam... 어... 이렇게가서... 좌회전... 그리고... 우회전... 길 따라...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왜 오해전이죠? 아우 죄송합니다 BizMu결łbym 오오오오오오오옲 transc 대강 GO ㅅ 쯧 오 빨간색이 많다 여 Loc에서 뭐하니 자 거의 나왔는데요 어 그 브레이크 밟으면은 미끄러지지 자 여기서 좌회전 아 여기 허브 되게 많다 허브 좀 뜯어가고 싶은데 자 다갔어요 자 스탑스탑스탑스탑스탑 자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아 거의는 아니구나 여기만 지나가자 쟤를 차에서 내릴줄 알았는데 안 내렸네요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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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내가 어딘든지 못 찾고 있어요 오오오오오오 어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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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더 한명더 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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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총을 해산 아 화살을 해소하고 나 이제 좀 뒤쪽으로 화살이 날아간거 같은데 됐다 오오 야 타지마 타지마 이게 아니야 나 나 뒤적뒤적 하려고 했던거라 말이야 아니 아니 쟤 포기 정말 내가 포기할까 헤헤헤헤 이렇게 하면 되실수있죠 어 뭐야 오오오 호랑이 사냥하고 있었구나 저기 인데요 여긴데 여기 여기 저 멧돼지에요 지금 아 이 위에서 어 정찰했으면 딱인데 멧돼지 어 뭐야 여기도 멧돼지가 있는데 멧돼지 구하기 위해서 저 지금 이 기지를 급수발려고 한거였는데 멧돼지가 바로 옆에 있었네 100억 날아오고 구하기 마지막 여기 내려가서 저거 가죽 회수하면 애들이 의심스럽게 볼까? 볼까? 안볼까? 안보인다 자 총알주머니 드디어 하나 만드네 버팔로라 버팔로라 아까 버팔로있던 데가 있죠? 이 근처에 있었는데 여기있죠 버팔로 저기 말고도 또 하나 한군데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있죠 여기있구요 자 버팔로 온김에 이거 여기 털고 갈까? 온김에 온김에 털고 가죠 자 3명 4명 완벽하게 봐야돼 저기 어디있는지 5명 자 5명 거기에 경보기가 하나 경보기의 위치는 내려 저격 저격을 이쯤에서 해야될 것 같은데 지금 이쪽에선 안보여요 이쪽에선 보이나요 오케이 자 이쪽에선 보이죠? 오케이 저 매테스인데? 이쪽에서 어 살짝 살짝 위험하구요 조금 위에서 숲을 있는데 없나? 자 저기 네 여기 여기가 딱 좋겠네요 여기서 딱 맞출 수 있구요 여기서 딱 맞출 수 있구요 한 이 정도쯤이면 지금 내가 좀 아래쪽에 있어서 좀 높게 쏴야될 것 같애 그쵸? 좀 높게 쏴야죠? 밑쪽에 있는게 아니라 푸우 아 더어? 우와 더어? 푸우 푸우 우와 얼마나 야 이거 너무한데?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화살이 없는데? 됐다 아 몇 발 있냐? 지금 하발 나왔나? 11발 나왔나? 아 여기서 화살 통이 크니까 여X2 오우 오우 팔짱 would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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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형호자 아 효력이 없다는데 일단 일단 그래도 해봐요 오 호랑이 호흡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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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근처에 없는거같애? 어우 다행이다 머리갔나보다 아어어 큰일났어 오! 호랑이다 호랑이! 호랑이한테 죽은거 같은데? 오 호랑이 죽었다 한마리 죽었어 돌격병 한마리 죽었어 호랑이한테 아니 안죽었구나 저기있네 저기있네요 자 얘가 이쪽으로 오긴 하는데요 저쪽 뒤로 보고있을때 야 다행히 이쪽으로 보고있는 애가 없는데? 저쪽으로 오는 애가 없는데? 저쪽으로 오는 애가 없는데?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야...시 급수부만 주기가 살짝 힘들긴 하군요 진짜 네... 정말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안 돼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그래서 결국은 두마리는 활로 죽였네 퐁 다음번에 기약하면 다음번에 꼭 성공할 때가 있겠죠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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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준 아 이거는 별 필요 없구요 별 필요있는 업그레이드가 없는데? 여기 먹을 것도 없냐 왜? 아니 보석이나 없네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야 자 좋아요 자 노트북 250달러짜리 자 팔구요 어 나 그 상황이 어떤가 좀 볼까? 어 이거는 체력은 녹색은 두개 호박코박 하나 붉은색 하나 지금 약초 좀 약초 많은데 있나? 중간중간 가면서 뜯긴 해야되는데 자 버팔로 잡으러 가죠 야 야 이거 이거 스킬 좋다 어 두개씩 채취하는거 야 이거 스킬 좋다 이걸 맨 처음에 찍어야겠다 찍으려면 야 이거 스킬 좋다 자 자 버팔로 가 어디있지? 자 저긴데 어 여기서 가면 되겠어? 야 이걸 먼저 찍으면 되겠네 자 자 근데 나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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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30만 많이 늘었죠 여기서 어 이쪽으로 가면 되니까 초코봉님 어서오세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